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의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근 5년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그런 비율이 홍콩이 1등이고 다음이 한국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3등 태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G20 국가의 평균값이 5.9네요 한국의 빚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정책 실패가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주택가격을 폭등시켜가지고 그런 전세대출이라든지 주택구입용 그런 빚이 늘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래야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주 이게 제가 주목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초록색이 한국의 연령대 자기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미국인데 이 보시면은 특별하게 제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어딘가 하니까 이 55세부터 75세까지 미국은 보시기 바랍니다 35세, 44세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연령이 가면서 계속해서 소득 대비 부채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세, 44세의 미국 경우에는 소득이 100이면 부채가 119.9였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65에서 74세는 55.4세 55.4, 75세 이상은 49.9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는 노년층이 되게 되면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년이 좀 풍족한 것 같다 소득 대비 부채가 확실히 낮아졌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국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한한 건데 있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도 사람들이 소득이 피크가 되는 시점이 45세부터 54세입니다 생애 그런 소득 주기술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게 말이죠 45세, 50세, 55세, 64세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한국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의미에서 노년층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을 저는 어떻게 봤는가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큰다라는 거예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 큰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후를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시사하는 일종의 통계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55세, 64세 정도가 되면 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애들 뒤치다거리를 마지막까지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개론을 하면 부모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 결국은 한국의 노년증을 굉장히 가난하게 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공교육이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면 여기 푸도리님 말씀하신 아들 개론할 때 빚 내서 보내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나라가 좁은 나라가 아닌데 전국을 다 그린벨트로 묶어 놔 가지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반영된 자료를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도 이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법조 개통에 계셨기 때문에 이 법조 개통 사람들이 이름도 갖고 있는 단점 같은 경우 하나가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털에 갇혀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 대신에 관료 출신이나 법조 개통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권력을 끌어갈 생각의 모양이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털을 깨는 발상을 해야 되거든요 뒤집어 엎는 낱마처럼 저렇게 얽히고서 매듭을 끊는 교육개혁하고 이런 뭡니까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이런 걸 우리가 못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노년이 될수록 계속 빛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자식들의 계론을 위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푸도림처럼 아들 계론할 때 빚 내서 보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김영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끝없이 지원하는 사회 문화적 경제적 그런 배경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앞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렇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지금 자식들 세대도 이걸 계획하지 않으면 꼭 같이 뭡니까 이렇게 그게 가능이 비슷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할 수가 없고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산이 많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나 비닐벨트화 된 그런 비닐벨트로 된 그런 걸 좀 풀어가지고 택지 공급을 좀 총구하고 도시 중심지에도 저밀도 개발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 좀 용적률 같은 걸 완화를 하고 재건축도 이렇게 완전히 풀고 그렇게 해서 집값을 계속해서 안정화 낮춰주는 추세를 막아지 않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를 딱 보면 이렇게 딱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보면서 아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숫자가 주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주는